5분 남았습니다! 시간이 벌써 5분이 남았네! 5분 남았습니다! 5분 남았습니다! 5분! 5분! 아니 5분 남았습니다! 팝팝팝팝팝 맞춰나 담아라구요 아 그래요? 지금 달걀 가지고 노시는 거예요? 네 뭐야야 아니 시간이 너무 많이 남으셔가지고 달걀을 지금 뜨거운 물에 담가서 놀고 계세요 첨벙첨벙 흰자는 지금 아까 닭고기 하고 그 이렇게 죽긴 하고 같이 섞어서 썼고요 노른자만 가지고 지금 반쪽 익히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? 굉장히 노력을 기울이는데요? 이렇게까지 정성을 기울일 줄 몰랐네 무통정성이야? 1분 25초! 다니엘씨 드디어 특급 비장의 무기 지금 민물 과제가 데코레이션 되고 있습니다 데코레이션 네 올라가고 있고요 드디어 양복이가 나왔네요 과연 이게 어떻게 또 멋있게 포장이 되는지 이제 마무리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이제 최종 마무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네 지금 요리를 다시 시작하시는 건 아니죠? 아니 저 그릇이 굉장히 깨끗하세요 그릇이 안 먹어도 안 올라갈 수 있어요 어? 뭐가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올라가요 특이해요 특이해요 특이합니다 아 아까 그 뚜껑을 열었던 그 껍질이 있죠?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워지네요 콜롬드스의 달걀의 느낌이 딱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어우 제가 신경을 돌려줄게요 자 카욱다운 하겠습니다 9 8 7 6 5 4 3 2 1 종료하겠습니다 3 4 4 4 5 5 KBS Q 5